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무지개 치즈 토스트 먹방!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자잔! 무지개 치즈 토스트 먹방! 레츠고! 잘되고있어. 치즈 토스트 드디어 먹겠습니다. 치즈 토스트 뜨거워요. 무지개 치즈 갑니다! 치즈 토스트 무지개가 아닌데? 치즈 토스트 치즈 토스트 배가 다진다 치즈 토스트 치즈 토스트 치즈 토스트 치즈 무지개가 아니고, 파란색 치즈가 됐네요 무지개가 아니고 파란색 치즈가 됐네요 다시 김치 양념에 넣었을 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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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이거 진짜 재밌네요 자, 다시 아까 파란색, 보라색을 먹었으니깐 이제는 빨로 초가 남았겠지? 자, 갑니다 오, 대박 두부 으응 으응 포도 오케이 enclosure glaub 먹는데 너무 재밌고 바삭바삭 소리도 좋죠 오늘 대박이네 으응 제가 아까 결대로 썰어서 초록색만 나왔는데 이제는 가로로 썰어볼게요 기대된다 진정한 무지개를 보여다오 갑니다 오우와 으에에 와아 와아 맛있다 맛있다 치즈맛은 그냥 치즈맛이에요 색깔만 무지개색이에요 근데 색깔이 있으니까 더 재미가 있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기분이 아! 연유가 있었어요 짠! 연유를 좀 뿌리겠습니다 연유 뿌리니까 진짜 대박이에요 단짠단짠의 정석 진짜 리얼인데? 단짠 짠 침 멀쩨 물속 잘 찍으면서 Mm fr 물속 뮤직비디오 근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꼭 한 번씩 먹어보십시오 너무 재밌습니다 밥도둘면 밥도둘면 먹은 없는 밥도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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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 맥주,미러넥 밥도둘 밥 뱀 밥 오전 7시 30분 지금 시간이 오전 7시 30분입니다 아침 대용으로 지금 먹고있는데 와 너무 재밌네요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제가 이때까지 먹방한것중에 거의 베스트급인데요 베스트 3 안에 들것같아요 연유와 토스트가 너무 잘어울려요 오늘 너무 재밌는 먹방 한것같아요 만족도 100% 짠 얘가 두개나 남았는데 이렇게 똑같이 먹기 좀 아쉬워서 또 재밌게 먹을수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될것같아요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